이럴 것도 예쁘다 너무 크지 않나? 아니 아 여기야? 여기야 포도차역 지하철역 전국 하이볼 하이볼 저어서 드시래요 네 장난기 때문 하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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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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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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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당은 다 먹어요. 당황한 식당이 생긴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녀가 먹으러 가고 싶어요. 저는 그녀가 먹으러 가고 싶어요. 이렇게 먹으러 가고 싶어요. 저희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집중해서 저도 먹고 싶어요. 왜? 왜? 뭐야?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야, 나... 어디 갔다 왔어? 야 해피 뉴 이어 어디 갔다 왔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누가 입었어? 감동 사오름이다 여러분 여기다가 이거 뺏겨야 돼 뺏겨야 돼? 가서 엄마 뭐지? 입에다가 넣어 우와 쩐다 어떻게 만들었어? 지금 만들었어 여기에 이렇게 꽂아서 먹어 진짜? 빨리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다행이네 이거 땅 지네 그러네? 비 왔나? 어떻게 해?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야 미크로움 어떻게 끼고 왔습니까? 안 죽을래 탱이 씨는 안 죽을래 안 죽을래 해외성 그는 안 죽을래 안 죽는다 안 죽음 마스크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술을 안 마신다는 승시입니다 또 시작이야 왜 마지막 같이 걷는 거잖아 자 이제 코너로 갑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이젠 이 발걸음도 못 본답니다 언제든 내가 맨날 나온 마냥 맨날 나 자주 나왔어요 여러분들 갑시다 아 진짜 치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